뭐야? 이게 뭐야? 뭐야? 세대서 뭐야? 레트로 세트? 이게 뭐예요? 뭐예요? 네 여러분 저희가 뿔뿔댓스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다들 뿔뿔댓스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어 봐가지고 뿔뿔이면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다 더 하는 거야 잠시만 일단 근데 속도는 말 안 해도 세배속이 제일 힘들지 절대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선배사 해보고 싶어 근데 솔직히 재미있을 것 같긴 해 세배속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들어보고 싶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잠시만, 어딘지를 모르겠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해요 재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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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이템은 주말 농장 세트가 정말 재미없어요 주말 농장 세트 하고 싶어 귀여워 근데 귀엽다 귀여워 어머 어머 이것은 혹시 레트로 세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럼 한번 우리 해볼까? 해보자 시작해봅시다 일단 저희 아이템부터 뽑아볼까요? 아이템 아주 좋아요 잠깐만 근데 우리 중에 긍선이 있어? 일단 나는 아니야 나도 좀 애매한데 없지 않아? 아, 그럼 언니가 가 언니가 가 그럼 나 원망하지 마 네 진짜로? 난 주말 농장 뽑고 싶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나왔어 완전 빠르게 이거는 너네가 그토록 원하는 주말 농장 세트 나왔어요 주말 농장 하고 싶었어 진짜 합이 나오긴 했다 진짜 샵 저 바지가 핫팀이라니까? 리셋도 센스가 있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속도가 일단 제일 무섭기 때문에 일단 다음 걸로 패스를 해보는 게 될 것 같아 패스! 속도가 우리 노래가 원래 빠르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럼 내가 뽑아볼까? 아샤 아샤 아샤가 뽑자 아, 나 무서워 제발 아, 나 무서워 땀 나 간다 와, 나왔어 나와버렸어 괜찮을 것 같아 약간 공이 예뻐 땀 나 땀 나 땀 나 1.5배? 야, 너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야, 리셋 찬스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셋 찬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안 써요 넣어두세요 마지막이 남았어요 마지막은 마지막은 근데 뭐가 나오면 좋을까? 직캠 나오면 좋지 않을까? 맞아, 사실 꽝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중에 나는 이유 언니 꽝이 나왔으면 좋겠어 왜? 이유 언니 뭔가 벌칙 내려주고 싶어 정말 왜 그러니? 꽝만 나오지 않게 직캠을 뽑아주자 일어나 알겠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디 가는 거야? 아, 너무 너리잖아 꽝만 아니면 돼 왜 꽝 나와도 완전 재밌을 것 같아 처음으로 레드를 나오네요 레드 또 저희가 오늘 레드 레드 레드잖아요 기분이 좋네요 뚜룬 뚜룬 시연칙한 시연칙한 나왔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우리 리셋 찬스 필요가 없는데? 근데 뭔가 리셋을 안 쓰기에 조금 아까워 그리고 우리 1배속 나올 수 있는데 1.5배속이라서 조금 아쉽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2.25배속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 조금 아까워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속도 리셋 한 번만 쓰지 않아? 나도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리셋을 안 썼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리셋 찬스를 받았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주사위가 왔어요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이런이 여기 왜 있어? 이런이 왜 있는 거지? 이런 뭐야? 바디 이런이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이네? 이런이때기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고 싶어 나도 나도 해볼까요? 그러면은? 너가 불리야? 화이팅 1,2,3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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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기 뒤집기 저희가 이 뒤집기 판들을 30초 안에 40개를 뒤집어야 하는데 누가 할까? 뭔가 빠르고 윙터판사랑 아니요 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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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치 않은 자원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응원을 해주자 아, 오케이 오방하지 마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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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무려! 온다야! 빨리 해야 돼! 온다야! 무려! 온다! 그렇지 그렇지! 움직이! 얼른 얼른! 릴렉스 릴렉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릴렉스! 야 너무 빨라! 야 진짜 빨라!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우리 이제 속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속도만 좀 느려지면 저의 완벽한 조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의 공식 꽝손이 시현 언니가 잘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여러분 3배속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나 3배속 해보고 싶어 아 노래 들어봤잖아! 해보고 싶어 짧고 굵게 자! 제가 속도를 뽑아볼게요! 좋아요! 제가 당황해서 코인을 요래요래 넣어가지고 두근거리는가? 핑크야! 핑크! 핑크색! 뭐 할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야! 나 좋은 거 같아! 왠지 왜왜왜왜왜 잠시만 2배속 2배속 아 괜히 바꿨다! 퇴근 시간이 빠르겠다 저희가 이제 뽑은 것들 아이템은 주말 명장 세트 속도는 2배속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시현 직캠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뿔뿔댄스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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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글로우의 뿔뿔댄스를 시작합니다 아 떨려 아 떨려 뭐야 와 어디까지 만난가 뭐야 와 아 무서워 뭐야 아 뭐야 이거 너를 꽉꽉꽉 헤이! 야, 야! 아, 배 안 보여. 숨 쉬어, 숨 쉬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methyl 뭐야?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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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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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대박! 아 진짜 이끌해. 아! 아! 와! 아 진짜! 와! 눈감 주민들! 나도 고생했어!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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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